오빠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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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6시부터 일어나서 온 집이었거든요 피오가 안 들여서 너무 피곤했구나 알람을 10개만 맞춰놨거든요 10개 중에 중간에 깼다 잠들었다 깼다 잠들었다 하다가 마지막 알람때 벌떡 일어나긴 했어 오늘은 오전물때까지 오후물때 쫙 불거예요 자 오빠로 도착했습니다 내릴게요 이쁘게 Они 2개의 모자 오전물란이 이쁘러지지 이쁘러지 이쁘게 이쁘게 원줄에다가 똥돌 달고 고무 달고 돌에 묶은거야 이쁘게 캐스팅 날리겠습니다 오빠들 가죠 오늘도 힘차게 가보자 자 장비 한번 설명을 할게요 로드는 JW 피싱의 서프핏 550입니다 오메다 50짜리구요 릴은 에케 시마노 에케 1120 12000번이죠 라인은 썬라인 16호 모노고 육십폭봉돌 이었습니다 육십폭봉돌 와이어캐브라 직결반은 오늘 저거 17호에요 거치대는 아진곤방의 레인보우 티탄64 거치대입니다 그리고 뿔소라 믿기사용겠습니다 공이형 오늘 장진인거 아니냐구요? 오늘 공이형오빠 자가 안지지게 하려면 꼭 잘 안해야죠 우리가 새벽 일찍 또 새벽 출조로 나가봐도 거의 6시 넘어야 해가 뜨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입질은 대체적으로 8시? 8시? 8시 넘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물때 따로 틀린데 대체적으로 뭐 8시 8시 이후로 거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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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뻗은 것 같애? 어 뻗은 것 같은데? 아휴 다시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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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틀렸지! 쪘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왔어 왔어! 와 큰일로! 형님 말이 맞았다 씨 맞았어! 오고 있어! 오고 있대요 오빠들! 오고 있대요 오고 있대요! 오고 있대요 오고 있대요! 오고 있대요 뜰채 뜰채! 큰 놈이네! 아 가면 오빠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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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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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씨 우와! 싸늘하다 야 씨! 몇 대 없이 시불에 걸린다 했더니 아! 시불에 안 빠지고 걸린다 했더니 혹돔 아 개 혹돔 진짜 짜증나 너 씨 야 재물 걸림 역시 혹돔은 재물 걸림 진짜야 돌돔은 안 걸리고 혹돔은 입이 아니고 입 옆에 있잖아 이게 낫벌인 거 얘도 낫벌이었네 보세요 여기 여기 아 여기 걸렸는데 그니까 이 안쪽으로 걸린 게 아니고 여기가 걸렸어 이렇게 이렇게 어쩌지 꽂는 게 약하더라 그러니까 어쩌지 네가 끌고 오는 게 약하더라 그래서 나는 돌돈 작은 놈인가 했어 여기 몰두 있어가지고 끄집어내기 좀 힘든 곳이거든요 이쪽으로 초보들이 하기 힘든 포인트예요 이런 포인트가 쭈쭈 빼기 잘 갈아이 아아 동룡님 장은 안 지어도 되겠네요 나오긴 나왔네요 초라의 폴라고 가겠습니다 정모시하고 얘뒤 ait 시 memory 아아 잘 pä, 잘 pä, 잘 rotations 어, 잘 리 lemmer 빨리 가지면서 치워 역시 홍우시네요, 역시 홍우시야 들어가자, durante 갈 pantalla 근데 왜 隼 하아.. 작년엔 참 좋았는데.. 진짜.. 올해 해거리라니.. 올해도 고기가 텄어요 텄어요 작년 같았으면 지금도 이렇게 오전부터 있으면 네다섯 번은 꽂았어요 근데 잘 안 걸리는 시기거든요 입에 와 물고 가서 헛방을 많이 까는 시기거든요 그러다가 하나 걸렸다 빠지고 막 그러다가 뭐 그 다음날에 가면 또 잡고 그랬는데 운 좋게 하나는 걸릴 거 아니에요 여러 번 꽂으니까 근데 하루에 한 번 입질하기가 오늘 오전에 혹도 많아 꽂았기 때문에 안 꽂을 거 같아 하아.. 으아 징그러운 거 나왔다 으아.. 으아.. 만지기 싫은 거.. 어.. 배돌아침.. 어.. 우아.. 우아 잘 있겠다 여기 진짜 지름이. 거기 손에다 다 남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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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다 말았어. 꼽다 말았어. 쪽내로 하고 멈춰버리네. 그렇지. 그렇지. 잡혔어.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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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으면 안 돼. 왔으면 안 돼. 오고 있어.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 오빠가. 형 씨님. 뭐 운동하는데? 일도미야. 잘해라. 처먹는다. 왔어 왔어. 나 이쪽으로 쫀다. 나 이쪽으로 쫀다. 나와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저 엉덩이 올라오는 저쪽이야. 물도! 일도미야. 어? 사짜야 이씨. 사짜도 얼마나 귀여운데. 사짜야. 야이씨. 긁어봐. 와 왔다. 와 와 잡아. 사짜. 우와. 우와. 사짜 되자. 사짜다. 사짜 오빠다. 45 되겠는데? 우와 사이즈 크다. 우와 오마도 사이즈 크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빠질 뻔했다. 입 천장에 걸렸어. 우와. 여기 여기 딱 걸렸어요. 대박. 아 씨 오늘. 부. 소. 장 안 뒤져도 되겠습니다. 장 마지막에. 아. 40. 글쎄요. 40. 40. 아 나 요새 고기를 안 잡아서 모르겠어. 자 오빠들. 43이네요. 43. 아 45 안되네 아쉽네요. 입 천장 닿았고요 꼬리까지. 어 43. 와. 봤어요. 아니. 쭉. 하고 멈춰. 뭐야 씨. 아 그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쭉 더 내려가기랬지. 야 저렇게 간가해. 이게 쭉 확 먹고 확 달아나야. 먹고 확 쬐야. 여기 걸리는데. 입에만 물고 하라고 해 타버리던가 하니까. 여기. 석해질 바로 안쪽에. 내가 세게 채었기 때문에 거기에 탁 뚫었어. 근데 다 박히지도 않아. 그래서 바늘도 항상 날카로워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얘는 걷고요. 야 이제. 야 낚싯대 코 뚫었으니까 잘 나오겄지. 눈치만 있으면. 낚싯대 코 뚫었네요. 네. 근데. 뭐야 마이 뽀보네 씨. 뽀뽀야. 낙판에 뽀뽀 있을까 하지 않아. 낙판까지 하는데. 이제 저버리지 않는구나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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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유 씨. точноć이 맞지약. 뚝배기. 먼pie Mako에.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못 자 MEMORip 오늘 장 짓는다고. 봉이 형님이. 오늘은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말씀하셨겠지만. 빵이 좋죠. 빵이 좋 predators. 잘 살지 냈군. 잘생겼다. 잘 살아 있습니다. 안녕! 내일 살짝 하라면 더 적으면 되겠죠? 잠시 후... 오늘도 실망이 생겼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상시를 받아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